꼿꼿 찬 방 브이로그 여기에 이제 들어오면 망냥 찜닭 귀여움과 망냥냥의 콜라보 4대 천양 망냥냥 망냥냥씨는 죽은게 아니었군요 은퇴하고 찜닭집을 하시고 계셨나봐요 음 악질 돈의 금지 유튜브 구독 트위치 팔로우 오 좋아요 핫고우 망냥냥씨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의 머리가 너무 크어서 여기 저의 침실 침실입니다 보이시죠 저의 파스너 컬러 그레인이 좀 살아나는 그런 배드 여기는 이제 어? 자꾸 아 여기는 이제 저의 맥북 콩순이 맥북입니다 요즘 핫하죠? 콩순이 맥북 아시나요? 콩순이 맥북 콩순이 맥북 콩순이 맥북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데 타자는 어떻게 지나가요? 타자요? 타자는 뭐 타자요? 하하하하 이런 죄악이랄 하하하하 머리가 너무 커 됐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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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한손으로 타자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저는 두손으로 타자를 치면 너무 빨라서 저의 능력을 봉인하기 위해서 한손으로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이 세계의 아이돌 화이팅 영혼의 모에버 히빨이 러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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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이제 저의 이제 취향이 조금 반영된 저의 화장대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향수 좀 많이 뿌리고 피유 빡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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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! 빡빡! 빡빡 впơn 빡! 임! 빡! 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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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M! 하하하하 꼭 해야 되는 거 아시죠? 네 요즘 같은 건조한 겨울철에는 립밤 필수인 거 아니시죠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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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웃기냐? 거울 보고 입 맡아지는 게 아니라요. 아니라요. 그런 게 아니라요. 엄마! 엄마!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. 이상! 빵턱찬의 향인의 꼬꼬찬 하울슈 탐방기였습니다.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! 바이바이! 바이바이!